자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수능이 아직 보지 않았죠.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그래서 수능 기출 우수 명단어 시리즈는 100% 나오는 것만 할 거예요. 100% 나오는 거. 알겠죠? 100%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11월 7일인데 100% 나옵니다. 이거. 자 뭐냐? 자 이쪽 볼까요? 증명하다의 말은 100% 나옵니다. 이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요. 논설문이 나와요. 논설문의 특징은 주장하다. 의견을 개진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거 제시 단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명하다는 단어는 100%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증명하다라는 영어 단어. 어떤 영어 단어가 있을까요? 여기 볼까요? 자 갑니다. proof. 이게 증명하답니다. proof. pdn형 혹시 스타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스타 했던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조사선. 이건 조사하다. 근데 여러분들 사운드 변형법칙 기억나시죠? 야 뭔가 조사한다는 건 야 저 새끼 조사해봐. 저놈이 죄인인가 아닌가 범인인가 아닌가 증명하는 거죠. 누가 검찰이. 검찰, 경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배경의 언어예요. 얘네들은. 같은 배경의 언어예요. 다시 한 번. 검찰이 제일 조사한다는 건 제가 범인이라는 걸 뭐 한다. 시작. 증명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거 스타에 나오는 조사선 할 때 많이 나오죠.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자 pd님 하나 물어볼게요. 증거가. 증명을 했어. 증거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이 죄인이라 하기 명백해? 안 명백해? 명백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죠. 아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가 있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일단 지웁니다. 이거 쉬운 단어지만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턴아웃. 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d님 턴이라는 게 돌리는 거죠. 이 증거가 여기에 있어. 밑바닥에. 이렇게 돌려서 밖으로 보여주는 거야. 뜻이 뭐가 돼? 시작. 증명하다. 맞죠? 증명하다. 자 이제 pd님한테 물어볼게요. 두 가지. 지붕을 영어로 뭐 보라고 하죠? 지붕? 잘 봐. 지붕을 영어로 뭐죠? 루프탑이라고 하죠? 루프. 이게 지붕이에요. 자 pd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붕은 안에 있어야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아웃. 아웃. 밖에.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게 턴아웃이거든. 지붕이라는 것도 뭐야? 안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밖에 있는 거죠. 영어는 같은 배경을 같은 단어를 갖는다. 이렇게 한 거죠. 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지붕.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턴아웃. 증명하다. 두 개는 같습니다. 그래서 프루브탑하우 증명하다. 그래서 옆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대학생들이 뭐 한다고 합니까? 데모한다고 그래요. 데모하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걸 뭐한다? 하나 둘 셋. 증명하다.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건 뭐가 돼? 시작.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다. 근데 이 단어는 증명하다의 뜻도 있고요. 증명을 어떤 걸 통해서 하죠? 시위를 통해서 하죠? 시위하다의 뜻도 있어요. 증명을 시기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아 대학생들이 데모한다는 건 자기 의견을 증명하는 건데 데모한다는 건 시민들이 뭐 한다? 시작. 시위하다라는 뜻도 있구나. 자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건 자기 의견을 증명하는 건데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서 뭐가 돼? 하나 둘 셋. 증명하다. 확인해 보시고. 데모하다. 그래서 아 데모란 말 자체가 시위하는 거구나. 자기 의견을 뭐 한다? 시작. 증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확실한. 여러분 증명이라는 건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죠. 그렇죠? 확실한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certain. 확실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확실한.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뜻은 뭐야? 시작. 테스트. 어? 우리 수능이라는 테스트가 뭡니까? 나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뭐가? 증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뭐가 시작. 수능 테스트라는 게. 수능 테스트라는 게 뭐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다. 수능 테스트가.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다. 수능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다. 이렇게.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butterfly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베리타스. 베리타스 아십니까? 지역에 있는 학원 중에서 꼭 베리타스 학원이라고 있죠? 서울대 표시이기도 하고. 표상.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진실. 진실을 뭐 하는 거야? 시작. 증명하다. 이건 진실이야라고 뭐야? 증명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이 데모라는 것도 뭡니까? 대학생들. 진실을 위해서 시위하고 진실을 위해서 증명하는 거죠. 사실. 베리타스가 진실. 이 단어가 좀 어렵죠? 동네에 있는 학원 중에서 베리타스 학원은 꼭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증명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중에서 100% 나온다 이거야. 100%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리드미컬하게 하면요. phi, phi 날려주고요. 됐습니까? attest. 자,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리드미컬하게 하면 이거예요. 시작. prove, turn out. 돌려보는 거야. prove, turn out. 됐습니까? 여기 루프죠. 루프, out. 시작. prove, turn out. 그 다음 뭐야?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거죠?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이렇게 약간 손동작을 여기에서. 됐으면 다시 한번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가 딱 나오면 여기 나오게끔. prove, turn out, demonstrate.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작.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리드미컬하게. 자, 이거 먼저 세 개 한번 해볼까?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들어갑니다. 시작. prove,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여러분, turn out만 해봐. 내가 두 개 할 테니까. 하나, 일단 리듬을 좀 들을까? 들어갑니다.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하나, 둘, 셋, 넷.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증명하다. 이걸 연결해서 하면요.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100%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오고 수능장에 들어갔다는 건? 삐!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학생, 나쁜 학생! 나쁜 학생이에요. 이건 꼭 해 오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수능 11월 17일에 본다. 11월, 지금 10일이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만들고 있거든. 오늘 10일이야, 7일이야? 7일이요. 100% 나오면 되니까요. 100%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를, 자, 여러분. 필기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두 번 반복합니다.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이 증명하다는 100% 나온다고 그랬지? 자, 일단 또 설명 한번 들어보자. 이쪽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영어로 뭐야? prove, 증명하다. turn out, 밖으로. 지붕이 밖에 있죠? 명백하죠. 그래서, prove, turn out.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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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한다. 시위하다. 자, 자신이 잘못한 게 없음을 시위를 통해서 증명하다.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자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certify 확실한 것이.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수능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죠. 수능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증명하다. 확실히 증명하다. 확실한 거 증명이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리드미컬하게 할게요. 이 세 개를 반복하는데 내가 이거 두 개 할텐데 해봐요. prove, turn out. 시작. prove, demonstrate, prove. demonstrate, prove. demonstrate, prove. demonstrate, prove. demonstrate. 하나, 둘, 셋, 넷.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demonstrate, prove. demonstrate, prove. demonstrate. 잘했어요. 그 다음에 certify. 시작. 이것도 발음을 해봐요. 날려. 파이, 파이, 파이 날려. 시작. certify, testify, butterfly. 하나, 둘, 셋, 넷. certify, testify, butterfly. 하나, 둘, 셋, 넷. testify, butterfly. 다시 한번 시작.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어렵지 않죠? 확인해 보시고. 리드미컬하게 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갑니다. 해보시고. 자 일단은 이거 먼저 시작. certify. 어테스트만 해봐. 시작.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그렇죠. 알았어요. attest. 어테스트.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보면서 해봐. 시작. prove, turn out.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이거 세 개니까 세 번 반복할까? 세 번. 들어갑니다.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butterfly. 어테스트. 어렵지 않죠? 어테스트. 어테스트는 찍어줘. 찍어주라고. 알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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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잘 리듬이컬하게. 자 이거 해봐. 시작. certify, start. certify, testify, butterfly. 다시 한번 시작. certify, testify, butterfly. 하나, 둘, 셋, 넷. certify, testify, butterfly, butterfly. 어테스트. 알겠죠? 자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니칵니칵 하는 거죠. 서로가. interaction. 상호작용.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 시작. prove, turn out, certify, testify, butterfly. 어테스트. 자 여러분. 어테스트만 해보세요.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어테스트. 어렵지 않죠? 확인해 보시고. 자 테스트. 수능 테스트를 통해 자기 능력을 증명하라. 어테스트도 증명하다. 충청도에서는 전미어를 썼고 전라도에서는 접도어를 쓴 것뿐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자 1분 뒤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좋았당. 자 볼까요? 자 마무리 됐습니다. 자 수능의 특징은 주장. 주장에 대한 근거지 의식이 달라. 그래서 증명하다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지. 자 갑니다. prove. 됐습니까? turn out. 자 그 다음 대학생이 뭐한다. 시작. 그렇죠. demonstrate. demonstrate. 데모하다. demonstrate. 자 확실해지죠? 증명을 통해서. certify.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죠? 테스트를 통해서. testify. 그 다음에 butterfly. butterfly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attest. 됐습니까?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prove, turn out.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시작. prove, 손을 이용하면 더 좋아요. 진짜.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prove, turn out, demonstrate, 세 번. 세 개니까 세 번 반복하는 거.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알았죠? attest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주면 까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 특징 뭐지? 했던 말 떠오고, 했던 말 떠오고, 했던 말 떠오고. 열정적 강사 공동체 메가스타딩. prove, turn out, 시작. prove, turn out, demonstrate, certify, testify, butterfly, attest. 좋았던. этот. arkadaşlar. lead perier. 가수 notification. ans are. are so ä are. are. 아멘